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졸라입니다. 자 구평 분석 분석의 모든 것 세번째 킬러 분석인데요 늦게 이제 설명하는 것만큼 이제 여기저기서 제가 보고 확인했던 이제 여러분의 오게임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킬러 문제가 4문제가 있는데 사실 1 플러스 3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거는 주제는 킬러 주제이긴 한데 사실 내용은 킬러는 아니었어요. 아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쓸데없이 여러분이 이상을 자꾸 알아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틀린다. 라고 하는거 10번 문제 예 바나나 문제 바나나 문제 예 그리고 환경윤리 중에서는 정답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2번 9편은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3문제 네 7번 문제가 분배정의에 대한 문제고 15번 문제가 시민 아니 저기 해외원조입니다. 해외원조 주제고 아니 소리 7번이 시민불복종 예 시불문제고요. 시민불복종 요거 아니다. 시민불복종 시불 그 다음에 15번이 이제 해외원조 문제고 해외원이라고 할게 18번이 이제 분배정의 문제인데 일단 이제 18번은 선지가 바나나 선지가 또 역대급 바나나 선지가 또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보면서 예 어 요거 또 많이 말리겠다. 예 어 제 강의 들었는데 좀 18번 틀렸으면은 다시 한번 강의 확인하세요. 아니에요. 이 바나나는 지식 바나나는 단순히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렇게 이제 주제가 다른데 근데 이번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은 여러분이 틀린 파트가 서로 연관이 돼. 다시 여러분이 틀린 파트가 연관이 돼. 특히 롤스 그래서 7번하고 15번하고 18번 틀리신 분들은 뭘 확인되느냐 아 내가 롤스의 분배정의를 잘 모르고 있나 그거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제는 다릅니다만은 이게 다 롤스의 분배정의로 롤스 파트입니다. 사상가가 이제 롤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롤스의 분배정의 파트에서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결을 못했던가 아니면 오괴림이 있던가 해가지고 이제 시부라고 해외원제도 꼬여있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여러분이 질문하는 글도 제가 보고 그 다음 댓글도 보니까 아 분배정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시민불정하고 있으니 꼬이는구나 그런 게 이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통합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예 저 소리 죄송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10번 환경윤리 문제 파트가 되는데 일단 환경윤리 파트에서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라고 하면요. 자 제가 바나나 제로 제 생윤 제로 강의 바나나 강의를 때 씁니다. 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은 제시문을 하나하나 하나를 잘 보세요. 잘 보는데 잘 보는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병 제시문이죠. 예 병 제시문 오 대지 윤리 얘기 나오네 그래서 이제 아주 키워드입니다. 바나나의 문제점 예 키워드만 보고 확인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 뭐니?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대지 윤리 보고 오 이거 레오플드네 하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머리로 들어가 예 들어가서 이제 선지를 보지 어 선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입니다. 예 기억이 이렇거든 예 여기 이제 인간중심지에 의하는 거 오 그래서 이제 오 기억이죠. 인간중심지에는 동물자원 사는 거 금지되지 오 이제 금지되지 않죠. 예 그래서 오 기억 뽑아내고 레오플드는 아니죠. 고로가 이제 날아가는 거라 어 고로가 날아가는 거라 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예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바나나의 바나나의 관심권이 요겁니다. 대지 윤리 레오플드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경제적 관점 많이 하니까는 경제적 관점 들어간다고 그렇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는 돼지에 돼지가 돼지죠 돼지에 요 동물이 돼지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태중심지 뭡니까 인동식무란 말이야 인동식무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 많이 안 해놨으니까 경제적 관점을 이용하는 것 자체돼서 문제를 하지 않는다고 어 그래서 기억입니다. 동물을 자원으로 사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 병에도 해당되는데 그럼 이제 뭡니까 갑은 개념 가지고 되는데 병은 재심은 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병입니다. 눈앞에 있는 재심은 가지고 판단이 되는 거라 그리고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야 재심은 그 재심은 그러니까 기억이죠 오 기억 날려야 되겠네 기억을 날려야지 그 바나나가 된다는 그래서 바나나야 공부를 해서 바나나가 된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인간인데 자꾸 공부를 하면서 바나나 기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꼭 빨리 극복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눈앞에 있는 정보를 놓쳐버리면 뭐 방법이 없어요 제시문의 정보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확인하세요 탈의 인간 중심주의가 인간 외 존재를 이용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 외 존재를 이용하는 걸 완전히 부정하면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인간의 생존을 부정하는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조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소리 왔다 갔다 해서 기억입니다 기억을 갑이랑 병을 이용해서 날려야 됩니다 을은 조금 곤란합니다 예 일부 포유동물이건 동물이어가지고 예 레건이죠 예 레건 삶의 주체가 되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거든 어 자원으로 금지하는 것을 문제제기 자원으로 금지시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이제 삶의 주체를 넘어서는 범이어가지고 이제 레건이 이제 좀 곤란해지겠죠 근데 분명해서 어쨌든 간에 개념상 갑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상 병이 확실한 거라 그래서 기억을 날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르 느드르 인간 뭡니까 니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유능력여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성 그렇지 인간밖에 안되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이성여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니은이 이제 탈인간 중심주의면 다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을병입니다 을병이 이제 탈인간 중심주의기 때문에 중심주의기 때문에 요 뒤에 들어가요 뒤에 을병이 탈인간 중심주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B니까 니은이 틀리네요 그래서 날리면 남는 건 요거 밖에 없네요 어 그래서 아주 아주 조금 이제 건방지게 건방지게 말씀이면 10초짜리 컷 문제야 이 정도까지는 안되고 그 정도까지는 안되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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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병 제시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상가 또는 입장이죠 사상가 필요 없어요 입장 파악만 하면 어느정도 이렇게 답이 나오는 고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킬러 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틀리시는 분들 특히 기억까지 틀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시문에서 놓치긴 했지만 분명한 오개념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거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동물 어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원 인간의 본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그러면은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인간이 인간의 존재를 생존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으면 생존 인간의 생존 존재가 부정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걸 유리로 보석하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인간의 기본적 필요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의 본질적 욕구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의 기본적 필요 본질적인 필요 에 필요한 이제 본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제 자원들은 자원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인간 아닌 존재들을 이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슈바츠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인간은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속했다고 그 운명은 자연적 운명인 거라 어 자 그게 예 이쪽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리을인데 요 리을 때문에 틀리신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기억을 이제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죠 예 오히려 이제 리을입니다 리을을 갖다 이제 쳐내신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어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왜 그렇니? 라고 보니까는 요 생명에 대한 권리 요 인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생명을 요구할 거 이렇게 되죠 내 생명을 보장해줘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생명에 대한 권리 이제 권리죠 예 이 권리라는 걸 생명을 나의 생명을 뭐 이렇게 뭐입니까 존중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거는 잘 봐봐 요거는 요 표현을 좀 조심하셔도 조심하셔도 있게 요 의뢰이 레건입니다 그렇죠 레건에 뭘 주장합니까 동물 권리는 주장하죠 그러면 레건이 동물 권리를 주장할 때 이 동물의 권리라고 하는 게 동물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물 권리는 뭡니까 동물 또 뭐니 동물 또 이 권리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지 않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건 생명을 존중받은 권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내 생명을 요구한다 내 생명의 보장을 요구한다 이런 게 아니라 권리를 내가 주장한다 이런 게 아니라 권리를 보장받는 거 권리를 존중받을 거 존중받을 권리 그래서 어떤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생명이 있는 것들이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 그렇게 하면 뭡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도 소중하다 동물은 동물의 생명을 소중합니다 그 다음 뭐니 식물은 식물의 생명을 소중합니다 생명 중심주의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 또 뭐야 생명이죠 생명 이제 인간 말고도 동식무가 들어가니까 소리 죄송합니다 무생물은 생명 아니죠 동물도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동물 중심주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물이 말하는 생명은 이제 인간하고 동물까지가 될 거고 그렇지 그래서 동물도 동물의 생명 소중합니다 동물도 동물의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도 식물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문제 될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한정된 투자한 권리가 아니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탈인간 중심주의가 예스라고 할 그런 이제 멘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짝 해석해서 본인이 이제 너무 이제 뭡니까 다른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무시하고 이게 어느 한 방에 꽂혀 버린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본인의 생명 이제 본인의 어떤 해석에 꽂혔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힌트가 요 레건의 동물 권리론에서 예 있었는데 그걸 좀 놓친 게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 권리론 동물이 권리를 주장한다 야 동물도 본인의 내재적 가치 본인의 생명의 가치 내재적 가치 그걸 이제 존중받을 권리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환경윤리 요 10번 문제에서 나왔던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이제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푼 것들을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진짜 킬러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문제를 보자마자 아 예 이 세 문제는 어쨌든 간에 문제까지 되겠구나 했는데 마침 제가 찍은 세 개 문제가 어쨌든 간에 이제 킬러 정답률로 예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뭐 저의 문항 분석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바나나 예상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뭐 우연입니다 그거는 예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두 개나 세 개 찍으면 그 중에서 한두 개는 꼭 예외가 있긴 해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번 구평은 제가 이제 어 이거 세 개가 힘들 거야 했는데 이제 딱 예 7번 그 다음에 여기 15번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18번 내용이 되는데 자 우선 우선 이제 어 요 15번에 15번에 요것도 부터 먼저 리을 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예 리을 자 15번에 리을이 이제 시 원조 주체는 원조 결정 시 자기 일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제 요건데 요건데 잘 봐봐 일단 이제 요게 싱어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싱어 공리주의라는 걸 알면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제 요 리을 틀리는 거는 뭐가 문제냐 요까지 지식이 있어 요까지 지식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 지식이 없으면 좀 곤란하다 두 번째 제가 공리주의 할 때 얘기하는 게 있죠 공리주의 창시자인 벤담이 말년에 후회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래서 이게 공리주의는 이걸 추구하는 거야 틀렸다가 아니라 이렇게 외우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외우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멘트 자체가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다고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오해 소지가 있습니까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공리성인데 총합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이익과 손실해가 플러스 이익과 마이너스 이익 그래서 총합입니다 이의 당사자 모두 의 그 다음에 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있죠 예 쾌구 그러면 이제 원조하는 이의 당사자 다시 원조하는 이의 당사자 뭡니까 원조하는 놈 주체 원조 받는 놈 객체 대상 그렇죠 그 다음에 주체의 쾌구입니다 그렇죠 주체의 쾌락과 이익과 그 다음에 고통 손실 맞니? 글씨가 게딱 같다 그렇지? 예 그 주체의 쾌구 따지고 대상의 쾌구 따지고 됐네 됐네 이거 그럼 여기 주체도 주체도 지의 이익 고려한다고 정확하면 지의 손해와 이익 고려한다고 객체도 지의 이익과 손해 고려하겠지 선생님 원조 받는 애는 손해 원조 받는 애가 무슨 손해 있습니까? 그럼 손해 0이라고 하면 되겠네 손해가 없으면 손해가 0이지 어 뭐가 문제야 그래서 이 릴입니다 릴을 틀리신 분은 이 공리주의 개념 다시 확인하세요 최대 다시 최대 행복으로 외우니까 뭔가 자꾸 꼬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본인이 외우는 최대 다시 최대 뭐 틀린 거 아니야? 이게 뭔가 요 멘트만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다고 그래서 암기량이 늘어야 된다 그리고 암기량을 늘릴 때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핵심되는 것부터 먼저 늘려야 된다고요 이걸 처음에 외우니까 꼬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보세요 이거를 이거를 자 그렇습니다 어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강사분들이 이제 최다 최대행 뭐 요거 얘기를 할 거예요 심지어 고3들은 소리 고3들이 아니고 예 어떤 분들은 예 어떤 분들은 이것도 외우기 싫어가지고 뭡니까? 최다 최행 이것도 줄여서 외워 어 최다 최행 난 처음에 최다 최행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어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예 싱어 공리주의는 뭐 요 정도로 예 해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이제 갑이 롤쓰고 이제 보기 기역 예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 보기 기역이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은 7번 문제에 선지 2번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제시문이 롤쓰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롤쓰 그럼 이제 롤쓰 이죠 예 롤쓰가 보면은 요 4번하고 2번하고 인결되는데 4번하고 2번이 자 롤쓰입니다 예 롤쓰 자 우리 보통 이제 시불의 대상이죠 예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뭡니까? 대상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 다시 시불의 대상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롤쓰에 따르면은 정의의 원칙입니다 정의의 원칙을 가지고서 기본적인 사회구조 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시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지금 분배정의하고 있다 이거 분배정의다 이 기본적인 사회구조가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어떤 체제라든지 헌법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선지 4번입니다 헌법의 근거 헌법의 근거는 뭐냐 헌법의 근거는 뭐냐 정의의 원칙을 보면 돼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 미친놈 아니야 그렇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의 이를 제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헌법의 근거 정의의 원칙인데 선지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인해도 돼 무슨 얘기니 자 조금 야매 시풀이 어 시불 야매로 풀면이 돼 위헌 행위가 아니라 위법 행위다 헌법의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시불은 그래서 이제 야매로 풀면은 선지 4번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위헌 헌법의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풀면 돼 어 요거는 어 근데 이제 정확히 하자면 이거는 요거 정의의 아니 저기 뭐니 헌법의 근거 정의의 원칙 요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선지 2번 요건데 잘 봐봐 선지 2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파지느냐 하면 자 정의의 원칙이 뭐냐고 하면 1원칙 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이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보통 차등의 원칙을 많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회인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자기 차로 외우라고 자기 차로 외우라고 그러면 요게 우선순위야 요대로 우선순위야 자유가 최우선 그 다음 기회 그 다음 차등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로 이렇게 돼 각세를 해서 가르치는데 자 근데 봐봐 근데 이제 시민불복증이죠 시민불복증은 이제 차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은 제외가 되고 요게 대상입니다 요게 어 그래서 차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은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동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상이 된다 이건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분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롤스의 1원칙은 뭐니? 자유의 원칙이요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자유의 원칙이 뭔데? 자유가 무슨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몰라요 애들이 몰라요 이제 그게 문제야 어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선지 2번이죠 공직을 맡을 권리 침해하는 거 이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공직을 맡을 권리가 뭘 얘기하는 걸까 는 건데 자 어떤 해설을 보니까 저 공직을 맡을 기회를 갖다가 기회의 공직을 맡을 권리를 기회의 원칙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틀린 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공직에 진출할 기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기본적 자유에 공직에 대한 자유가 있어 뭐 사유재산 권이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이게 자유는 권리라고 보면 돼 공직에 대한 권리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뭐 사상이라든지 양심에 대한 권리 신체에 대한 권리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기본 개념 강의할 때 인권 3세대론에 나오는 1세대 인권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서양 애들이 말하는 이제 기본적인 권리 개념이다 그게 이제 이쪽 얘기 그래서 공직이라는 게 자유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공직을 맡을 권리 이걸로 해석하든 이걸로 해석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 그러면은 불복종의 대상이 되네요 그게 이 2번입니다 2번을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또는 기회균대원칙을 침해하는 정책은 10월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안 틀리는데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10월의 대상이다 이름은 틀린다는 거지 결국 뭐니 암기가 암기가 20번 문제 20번 문제 자 앞에서 풀었던 거 바나나 문제 칸트의 연구평화론 다들 안다고 다시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은 칸트의 연구평화론 다들 안다고요 칸트가 말하는 평화가 무슨 의미니 그러면 몰라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은 롤스의 일론칙이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야 라는 건 알아 기본적 자유에 뭐가 있니 몰라 선생님 교육과정 오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교육과정 오버냐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까지 지식 요렇게 하얗게 물어보면 안 틀리는데 요렇게 물어보면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꼭 외워야지 돼요 이걸 외워야 됩니까 하면은 좀 제가 궁금하게 했습니다 차등의 원칙이 뭐니 차등의 원칙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으로 한 거거든 그렇지 이건 또 외우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걸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걸 외우지 않으면서 이거는 외우는 근거는 도대체 뭐니 걔네들 논의 딱 하나예요 시험에 나왔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바나나의 문제점은 뭐니 사후적으로 쫓아가는 선제만 맞춘다고 나온 거는 맞춘다고 공부는 어쨌거나 착실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처음 낭트리잖아 요것도 언젠가는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다는 얘기지 얘도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는 처음 나온 선제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는 차등의 원칙의 의미 알아야지 돼 그렇죠 그거 공부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서 이건 안 외우는 그 논리를 저는 잘 모르겠다고요 뭐 교과서에 전혀 없어 뭐 할 말 없다마는 그러면은 교과서 없는 거 맞니 있을걸 자 그래서 7번의 선제 2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털렸다 그렇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암기의 깊이가 깊이가 단편적이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7번은 킬러까지는 아닌 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중 아니면 중 상 정도일 것 같다 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 이거는 머리 굴리는 문제는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많이 외우고 적게 외우고 문제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또 외워야지 돼 그러니까 이 정도지 이 정도지 아 이거 어떻게 머리 굴리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상권 문제는 상권 문제는 머리가 굴러가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18번 문제는 머리 굴러가는 거 맞아 아직까지 7번 문제는 머리 굴러가는 문제가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은 그 다음 15번의 요 기역 요거 많이 틀렸거든 15번의 기역 요것도 머리가 굴러가는 문제 아니야 잘 봐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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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이 롤스란 말이야 그림은 뭔지 아시겠죠 예 요거 예 갑을인데 이제 갑이 롤스란 말이야 자 요거 지울게 요 2원 그게 1원칙하고 2원칙이죠 이렇게 2원칙 이렇게 나누진 이유가 뭘까요 그게 1원칙하고 2원칙이 이 2원칙의 의는 뭘까요 기회균동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의는 뭘까요 의미는 뭘까요 그럼 또 몰라 고런 거 고런 거 요게 뭐냐면은 2원칙이 뭐냐면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차등의 원칙까지 지켜진 불평등임은 정의롭다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어 그거야 그러면은 감사받니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뭐야 2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동의 원칙 근데 이제 롤스지 차등의 원칙 적용해야 안해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요 지식이 없죠 분배정의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지식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이 뭐지 이래 버린다니까 분배정의가 털린 거예요 지금 계속 빵꾸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정의는 킬러 맞아 분배정의는 킬러 맞아 다른 단원처럼 공부하면 안 돼 제가 제가 여러 가지 가문을 가르쳐 봤는데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분배정의 파트는요 생윤의 3단원 파트는요 생윤의 3단원은 전체 탐구 통틀어가지고 킬러 파트예요 생윤의 스킬가 아니고 전체 탐구 통틀어 킬러 파트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자 그런데 요 기억은 요것도 또 야매가 가능하다 다시 요것도 야매가 가능하다 어? 자 야매가 가능하다 자 롤스 롤스 경제 자 롤스 해외원주 할 때 다시 롤스 해외원주 할 때 경제 분야에 관심 있어 없어 없지 롤스는 해외원주 할 때 정치문화 개선이라고 다시 정치능력 개선이라고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경제라든지 복지 분야에 관심이 없어 어? 그래서 이제 요거 야매로 하자면 롤스입니다 경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제끼문대 어? 그걸 제끼문대 그거 이제 아주 간단한 야매 근데 사실 뭐 야매 아니다 그렇지 야매가 아니다 그렇지 어? 그래서 아주 간단히 하자면 롤스 아니 롤스 해외원주 할 때 경제 분야 별로 관심 없는데? 어? 정치 분야가 우선인데? 제끼면 되는 거고 정확히 풀자면 경제적 불핀등을 규제하는 원칙 이 원칙 어? 이 원칙 차등의 원칙이 들어간다고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고요 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요거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롤스입니다 롤스는 이걸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얘와는 다른 다시 해외원주죠 롤스는 해외원주 할 때 해외원주 할 때는 만민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해요 다시 만민법에 근거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롤스의 분배정의다 자 이거 줄게 이거 더 줄게 롤스의 분배정의에서 말하는 이 정의의 원칙에서 이 정의죠 이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롤스는 공정에서의 정의와 달리 해외원주 할 때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이걸 적용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롤스는 이 내용 자체죠 뭐 차등이 아니라 상관없어 그냥 이거 자체가 해외원주 할 때 별 관심거리가 없어 하고 넘어가도 돼 그거는 그래서 분명히 기출제심입니다 공정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만민법에 근거해서 해외원주 해야지 돼 그래서 내가 말하는 분배정의지 롤스가 말하는 분배정의가 해외원주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각각의 국가 안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해외원주 하는 애가 가가지고 너네 분배정의 세워봐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정치적 영역에 관심이 많다 그냥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자 그게 이제 감 얘기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해결하고 이거 해결하면 그럼 이제 되는 거겠죠 여기 나오는 이제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를 확립하는 거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뭐니 경제적 불평등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도 되지 않았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15번 15번이죠 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중이나 중상 정도의 문제지 아주 상급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진짜 상급은 이제 얘인데 얘 같은 경우도 아직 바나나가 일단 먼저 바나나가 있다 잡아봐 요거 요 선지 요 선지에 보면은 리을입니다 리을 요 리을을 선택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왜냐 저기 선택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는 갑은 로직은 맞는데 로일스 갑은 맞는데 로이스는 아닌 것 같아 의리제 로이스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갑이 로스네요 갑이 로스고 의리 노직이네요 그래서 이제 로직은 맞는데 로이스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생각한 분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유가 뭐니 하고 이제 보니까 저기 로이스는 정당한 소유물도 뭐야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뭐 복지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배타적 사용권 요거는 의미는 아는 것 같아 사적 소유 개인 소유 개인 소유 가 되는 거고 근데 주의 될 거 요거 자 잘 봐봐 정당한 소유물이야 정당한 소유물 출판 로이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으면 지 소유물이 정당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로이스는 자유기회 차등의 원칙이 다 지켜진 결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로이스입니다 정당하던 얘기는 뭡니까 차등의 원칙까지 지켜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정당하던 의미야 로이스에 너 그러니까 정당한 소유물에 다시 차등의 원칙을 중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정당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문제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문제 없어 이거 문제 없음 그러면 둘 다 뭡니까 개인 소유 인정하잖아 그렇지 사초 인정하잖아 문제 없으면 지 거네 됐네 문제 없으면 내 거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됐네 그럼 일단 리을 골라야지 고르고 뭡니까 이제 꼬로 박아야지 잘 모르겠는다 선생님 가면 4번이나 5번에서 꼬로 박아야지 그렇죠 시험장 가면 뭡니까 다른 문항의 번호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죠 이제 분포까지 세워가면서 그렇게 끼워 맞춰도 된다니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디귿인데요 그래서 이제 리을 리을 이제 골라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디귿인데요 줄게 요 디귿 같은 경우 이 경우에 여러분이 뭐 틀리신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요것도 잘 보면은 자 을 봐봐 을 예 을 자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되는 게 소유물의 정의 세 원리가 있대 그게 뭐냐면은 취득의 원리가 있고 이전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원리를 위반하면은 이제 교정하는 게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잡아봐 감 잡아봐 다시 독해해봐 감상해 독해를 해봐 자신의 노동의 결과야 취득이니 이전이니 교정이니 그러면 이거 현관에서 시키면은 맞추더라고 선생님 취득요 됐네 그러면 취득에만 정당한 소유물이 부여된다 아니네 끝 끝 선지가 아리까리 할 때 제시문하고 엮을 걸 고민해보라고 다시 선지가 아리까리 할 때 제시문하고 하면 엮을 걸 고민해보라고 노직에 정당한 소유권 세 가지 있다며 제시문에 나오네 내 강의 아니잖아 개념 강의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연결시킨 그럼 끝나버리네 연결은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맞춰 야 정당한 소유물 미칠 거봐 자신의 노동의 결과 미칠 거봐 그래서 노직은 제시문에 제시문에 따르면 세월이가 있는데 세월이 있어서 뭘 것 같니 취득요 이렇게 하면 맞춰 혼자서 못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졸라생윤 제로 강의를 계속 강조를 하고 여러 번 이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자꾸 이제 뭡니까 홍보라고 해야 되나 표현 죄송합니다 근데 홍보에도 내 소득에 별 영향이 없어 졸라생윤 제로 파트1하고 파트2가 있는데 파트1 0원 무료 파트2 4천원 4천원 만 개 팔아도 뭐 의미도 없어 어? 만 개가 뭐니? 어?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걸 강조는 이거 뭐냐 제가 얘기하면 끄덕끄덕 거리죠 문제는 뭐냐 시험장 가서 네가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 그게 시험장 가서 네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라고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더 하십시오 예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예 요 니은인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이제 기억도 먼저 해결하십니다 사유재산권 있지 요 기억도 마찬가지 잘 봐봐 기억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또 맞춰 어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래서 자유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다 없다 제한될 수가 없다고 이름은 맞춰 이름은 맞춰 이름은 맞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유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제한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틀려 왜 그래 앞에서 했지 자유의 원칙할 때 이 자유가 뭐니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라는 걸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거 알아야 된다고 뭐 공직에 진출할 권리 사상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고 응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억입니다 기억은 이제 암기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예 단순 암기 자유가 차등의 원칙에 뭐 이게 되는 거 자유가 차등의 우선에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이 조금 더 감을 잡으면 잘 보세요 이 기억인데 이게 기억은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정답인데 이제 그 선지인데요 롤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롤스 이제 사상공부할 때 생년공부할 때 생년공부할 때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뭘 정리하고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비교를 하려고 해요 마찬가지 마무리를 잡고 비교를 하려고 해요 비교는 비교되는 것만 비교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롤스입니다 롤스가 다른 사상가에 비해서 롤스가 다른 사상가에 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차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상가와 비교했을 때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롤스만의 특징입니다 맞아요 어 그런데 앞에서 했죠 자기차 롤스의 사상 안에서 차등의 원칙은 1등이야 꼴찌야 꼴찌라고 다시 이게 아니고 1등권 꼬발이라고 꼬발이 차등의 원칙이 가장 허접한 개허접한 이론이라고 다른 사상과 비교하니까 중요하게 부각되지만 롤스 이론 안에서는 그냥 막내입니다 막내 제일 핫발이에요 빵셔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했으면 다시 칠판 차등의 원칙이 꼬발이니까 차등의 원칙을 제한하는 뭐일 수 없어 다시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되는 게 있겠네 없겠지 그렇지 않겠니 어 그래서 이 새끼가 꼬발인데 안 될 텐데 하고 제끼면 되는데 자꾸 비교하는 것만 보니까 롤스 차등의 원칙 중요한데 이 되는 거죠 그렇지 롤스가 다른 사상과 비교하자면 차등의 원칙이 중요해 그런데 롤스 안에서 차등의 원칙은 제일 꼬발이야 오케이 그래서 공부할 때입니다 처음 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할 때도 그렇고 하나하나에 신경쓰라 어차피 비교는 그때 가서 하면 돼 노직에 비해서 롤스는 그냥 그때 가서 하면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비교하는 걸 자꾸 해 왜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공부하면 안 틀린다니까 할 때 처음에 편할 것 같지 그런데 별 의미는 없어 킬러 문제는 그렇게 해서 푸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풀리면 그건 킬러는 아니야 기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조금 순수리였고요 그 다음이 니은인데 니은이 제가 보면서 이거 저기 니은 EBS 수환 제시문이 있거든 그래서 수환 제시문에 제시문 이제 그거 뭐니 기존에 있던 고난도 선지입니다 고난도 선지와 관련된 제시문이 있어가지고 이거 제시문 잘 봐라 라고 했는데 꼭 제시문 그대로 나왔어요 자 잘 봐봐 기존의 기추문제 이런 게 있다 자 다시 기존의 기추문제 정형 비정형은 나와 그래서 기추문제면 정형적인 방법은 방법은 소유권리 침해야 여기 침해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비정형의 방법은 원칙은 소유권리 침해하지 않아 요구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아주 편하게 하자면 이제 뭐니 직권은 비정형 다시 노직 직권은 비정형 그 다음에 이제 딴 애들은 다 정형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거라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중간 과정이 있어요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게 그 수환 제시문이 있는데 이게 됩니다 정형의 원리는 정형적 원리는 원리는 재분배를 요거야 요거 요거 선지야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재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유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비정형의 원리는 재분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재분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소유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래서 오야 이거는 나오면 상당히 이게 제가 이걸 수업시간에 설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이건 너무 오바일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근데 뭐 EBS는 다루져가지고 그냥 뭐 그런 데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평가원이죠 난이도 조절을 하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킬러를 던져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어지간해서도 킬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한번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일단 비정형 그럼 이제 그 다음 자유의 원칙 자유의 원칙이 뭐니 물어보면 음 이거 안 된단 말이지 비정형 자 비정형이 뭐니 비정형이 뭐니 그러면 정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안 된다니까 비정형이 뭐냐면 자유지상주의 자유롭게만 하면 돼 이거 그래서 이제 각자 개인의 선택에 자유롭게만 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자유도 정해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 자 다시 뭐냐 프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프리하게 하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비정형 맞지 딱 아 선생님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딱 틀 응 그건 나의 자유가 제약되는 거고 그렇지 프리하게 하라니까 뭐 뭐 프리하게 하라니까 아니 뭐 먹으면 나 지금 뭔가 강하자 응 하기도 하고 프리하게 하라니까 우와 코카콜라 내 것 아니거든 어 몇 달째 있더라고 어 따가지고 마시면서 어 한번 해보고 이게 프리한 거 비정형 어 물론 그렇게 강해는 뭡니까 선생님 정신사선하고 짤리겠죠 예 사적 소유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짤리겠죠 예 저는 방금 노직의 소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프리하게 하라 이제 요건가라 응 요건가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다음 이게 왜 킬러냐 이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킬러라고 하는 건 지식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뭡니까 두 개 이상의 지식이 조합이 돼가지고 답이 나오는 거 이런 게 이제 진짜 상급 지식인 거라 그리고 그런 문제를 요즘 안 내요 낼 수 있는 파트가 분명히 있는데 안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생유능을 또는 탐구를 조합으로 봐요 내가 공부하면 생유능을 탐구 만점 나와야지 근데 좀 억울해 수학은 막 공부해도 아 수학은 선생님 열심히 공부해도 저기 30번 좀 힘들 것 같아요 또는 아 선생님 30번 맞추려고 하면 재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탐구는 어 선생님 한 두어다 기본 개념 강의하고 심화 강의하고 만점 나오지 않아요 이딴 식이야 서울대 수학과 수소 에 서울대 수학과 꼴지도 서울대 사회학과 가면 수사 갈 것 같냐 아니라니까 수학과 꼴지도 사회학과가 꼴찌야 수학에서 1등 하는 몰이나 사회학과에서 1등 하는 몰이나 그 몰이가 그 몰이 아니야 근데 자꾸 뭡니까 입시의 비중을 난이도로 착각해요 탐구가 그렇게 못내 같아서 안 내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탐구도 손목때에 낼 수 있어 요게 그 문제야 요게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여러분의 기본적인 지식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지식이 됩니다 이 지식 자 요거 OX다 요것도 많이 틀린다 요거 노직의 5개념 확인하는 거 자 잘 보세요 재화의 분배는 자 재분배 분배 나오지 재화의 분배는 자 노직이다 전적으로 전적으로 터럴리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돼 위임해야 된다 OX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X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선생님 교정할 때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까 교정할 때 국가 개입 해서 X 해서 틀리지 이거 O다 기출 제시문에도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국가 개입인데 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합니까 자 다시 다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하고 1단계 맞니? 2단계 2단계 그래서 자유롭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자유롭게 이루어졌어 그럼 문제 있어 없어 없지 오케이 내 거 됐지 근데 if if 자유침해야 부자유 발생해 자유침해가 돼 그러면 문제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아니 다시 문제가 돼지 그렇지 No 그렇지 그때 뭐 해주는 거야 그때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거라고 국가가 개입해서 뭐 해주는 거라고 교정해주는 거라고 노직은 노직이라든지 롤스 같은 경우는 킬러인 게 뭐냐 하면 지식입니다 지식을 몇 개를 나열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킬러 문제는 지식의 양을 늘려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첫 번째 지식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일단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고요 아까 어디 갔니 리을 정당한 소유민한 얘기는 차등의 원칙까지 밟아왔다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롤스나 노직은 저때도 킬러였고요 저도 롤스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때도 뭡니까 킬러고요 여러분 자손들도 킬러입니다 왜 단순히 몇 개 더 외운다고 맞추는 문제가 아니거든 단계가 있다니까 교정이 있으니까 교정을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시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자유에 위임하고요 부자유 침해가 발생 자유로운 자유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때 국가가 교정한다고 아무렇게나 교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단 개인의 자유에 맡겨내게 돼요 그래서 풀이하게 해가지고 분배가 이루어졌어 다시 풀이하게 해서 풀이하게 분배가 이루어졌어 그럼 문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되지 그렇지 오 소유 권리 이게 요건 거라 그래서 비정형이죠 그래서 비정형은 자유 있게 이루어져가지고 분배를 시켰기 때문에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분배는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건 이제 오케이 된 거라 요게 비정형 비정형 그러면 정형은 뭐겠습니까 자유가 자 비정형이 자유니까는 정형은 비자유지 그렇지 그래서 자유입니다 자유가 아닌 다른 기준이 있다고 다시 얘는 정의의 다른 기준이 다른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유에 의해서 분배된 것을 분배된 것은 뭡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조정하는 거라 이 분배된 게 소유 권리가 있는 건데 이 분배가 소유 권리로서 문제가 없는데 문제 없는데 이걸 조정해버렸으니 문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그래서 자유롭게 분배하면 됐는데 거기다가 또 왜 또 공리성을 들이대가지고 어 야 잠깐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나눠줘야지 이런 건 또 왜 다시 바꾸냐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자유 롤스 일론치 기본적 자유를 가지고서 분배하면 됐지 거기다가 또 왜 또 차등의 원칙이라는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또 조정하냐고 또 건드리냐고 그러니까 문제 된다는 거야 그래서 노직에 의하면 정형은 정형은 자유롭게 분배된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분배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조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거다 요게 정의 이걸 건드리면 안 돼 요 내용인 거라 요 내용 그러니까 이걸 지식으로 물어봤으니 이거는 고난도 맞지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는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 상당히 고난도가 예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설명해야지 돼? 하고는 이제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뭐 저의 예상이 예측이 실패를 한 거라 볼 수도 있겠죠 예 야 이거 EBS 수원 자료였으니까 한 번 봐 그 예상은 맞았지만 예 그 예상은 맞았지만 개념 강의할 때 야 설마 여기까지 물어볼까? 하고는 그냥 넘어갔는데 예 하 예 그게 하 평가원이 저를 예 역시 가까운 예 하 좀 더 예 좀 더 예 한번 배웠습니다 근데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진짜 오바스러운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강의 안 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오바스러운 선지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기출 선지로 보자면 정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 권리 침해한다 음 요 선지에 이제 요 중간 과정 논리를 예 까지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게가 끝이야 어 끝 요 내용에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갈 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평가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뭐 킬러 파트 하나를 활용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수특하고 수환 어쨌든 간에 수환이 있는 자료니까 그래서 수특하고 수환은 여러분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특하고 수환이 이제 뭐 킬러 포인트 내지는 이제 체크 포인트를 갖다 이제 알려드리는데 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은 고거는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은 아직도 뭐 살짝 조심해야 될 파트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정도 하면은 충분히 수능은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수능은 6병하고 9병에서 이제 뭡니까 좀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 확인을 해서 이제 좀 안정방 있게 이제 수능으로 가니까 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변별 당해봤다 어 고정도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수특수환 자료에서는 이제 가장 킬러 파트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기존에 나왔던 거 다른 기출이랑 예 요거까지 좀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뭐 사실 수능에서 여러분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 개념적으로 날리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리을입니다 바나나 선지죠 정당하니까 문제가 없네 어 하고 이제 골라내고 골라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데 어 니은하고 이제 디귿이 고민거리가 되는데 디귿이 아까 뭐라고 어느 정도 제시문 가지고서 연결이 되어져서 어 디귿 하요 만자가 좀 이제 걸리겠네 하고 이제 날렸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시험장 가서 그냥 고정도었던 그 어 눈치빨 제시문빨이죠 예 제시문빨이 있었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문제가 보여주는 현재 정답률은 뭐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예 있습니다 자 요기까지 어 요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봤던 예 구평 문제에 대한 뭐 니까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어떤 포인트들을 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롤스라든지 노직의 분배정의는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선지들 잘 정리해주는 선생님 말고 다시 어떤 선생님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선지들 잘 정리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냥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있어 스타일이 있어 그건 뭐 본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의 전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런 것도 있고 고런 이제 고런 이제 뭐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뭡니까 뭐 좀 이제 이렇게 연결 연결시켜서 차근차근히 설명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또는 뭐니 본인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있으면은 그 선생님의 기본 개념 강의 그러니까 긴 개념 강의를 들어 지금 말하는 이렇게 롤스 파트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롤스 파트 롤스라든지 노직 파트이지 이런 설명은 압축 요약식 강의에서 할 수가 없어 기본 개념 강의 찬찬히 할 때 그걸 들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롤스 롤스 설명을 롤스의 분배정의 설명을 80분 했어요 제가 기본 개념 강의에서 롤스 설명을 롤스 한 명 설명하는데 분배 설명했는데 80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 인강이니까 80분 했어요 현강에서는 3시간 했어요 형강에서는 3시간에 근데 이러면 인강 망하거든 인강 망하거든 막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80분 이제 50분짜리 수업인데 80분은요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것도 예 그래서 좀 이제 뭡니까 뭐 개념 강의 다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모자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자란 부분은 압축 요약식 듣지 마시고요 그 모자란 부분만 기본 개념 강의의 그 지정 부분이죠 그걸 갖다 좀 착실하게 천천히 들어보면 작업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의 부족한 개념이 몇 곳입니다 그리고 킬러는 킬러는 단순히 지식을 늘린다고 메꿔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3단원입니다 생윤에서 말하는 3단원 분배정의 파트를 비롯한 신부종 이런 얘기들 이쪽 파트는 생윤이 아니라 전체 사탐 통틀어 가지고 킬러입니다 조심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구평 분석을 마무리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조금 강의하면서 쓴소리를 좀 했는데 아 수능에서 다 약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졸라였습니다 차렷 영례 수고하셨습니다